두 번째는요, 폭로된 북한의 생활고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우리를 향해서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지난 9일 이후에 15일 만입니다. 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 살포를 시작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350여 개의 오물풍선이 식별됐다고 합니다. 북서풍을 타고 내려와서 우리 지역에 떨어진 풍선은 이 중 100여 개로 집계됐고, 떨어진 지역은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는 약 2주 만에 재개된 것인데, 올해 들어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5일 전에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환 30만 장을 북한으로 또다시 날려보낸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환 살폐에 발끈해서 지난달 말부터 대량으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최근 북한이 보낸 오물, 그 내용물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북한 내부의 열악한 생활 모습, 이걸 엿볼 수 있는 오물들이 다양하게 분석됐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내용물을 관계기관과 함께 분석을 했다면서, 그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북한이 살포한 오물은 대부분 일정 크기로 자른 폐종이, 비닐, 자투리천 등 극조한 걸로 보이는 기획성 쓰레기였습니다. 심하게 낡은 아동복 등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의류 조각들도 많았고요. 특히 북한이 풍선에 매달아 보낸 오물에는 인분 비료도 있었는데, 그 안에서 회충을 비롯한 기생충이 많이 검출됐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업체가 과거 북한에 지원했던 넥타이, 청재킷 등의 의류는 가위나 칼로 심하게 훼손이 됐고요. 미키마우스나 헬로키티 등 외국의 유명 캐릭터를 도용해 만든 의복 조각들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관련해 통일부 대변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몇 번씩 기워시는 양말, 옷감을 덧대어 만든 티셔츠 등 북한 내부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생활 쓰레기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살포 오물 내에 포함된 토양에서는 기생충도 발견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해서는 안 될 일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주민들의 민생을 우선 살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중에는요, 북한 사회에서 정말 신성시되는 거죠. 이른바 수령 교시 문건, 이렇게 불리는 김정일, 또 김정은 관련 문서가 찍힌 채 발견이 돼서 이게 또 과연 어떤 의미인지 지금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쓰레기 중에는 김정일, 김정은의 이름과 직책이 적힌 문건 표지가 반으로 잘린 조각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북한 형법상 수령 교시 문건을 훼손하면 최대 사형이지만 오물에 섞여 날아온 건데요. 이를 두고 우리 통일부는 북한에서 수령 교시 문건을 훼손한 건 최대 사형에 처하는 중죄라며 쓰레기를 만드는 데 일반 주민들을 동원하자 불만이 반영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오물품성은 또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기자가 설명드린 대로 그동안 내려보낸 오물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북한이 오히려 자충수를 둔 것 같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아주 궁핍한 생활상이 그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더 이상 체제를 유지하지 못할 형편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물건들이 지금 그 오물풍선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오물풍선을 계속 날려보내면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이것은 대북 확성방송, 또 재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북한은 더 체제 유지가 어려워지겠죠.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도 북한 정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충수를 연달아서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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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